SOMEBODY, SOMEBODY SAY SOMETHING 안녕하세요. 데인입니다. 오늘은 이제 게임 방송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래서 지금 세팅을 완료해놨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마이크로 이제 말을 하고 여기서 게임을 하고 저기서 방송 화면을 보고 이 핸드폰으로 채팅을 볼 거예요. 이게 지금 화면 게임 방송 화면 여기 조명 그리고 이게 캠이에요. 이게 저를 보여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리그 오브 레전드 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. 영명인데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. 켰어! 안녕하세요. 오이, 비비아인. 비비아내? 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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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러분 들어도 될까요? 아 마이크 테스트. 마이크 테스트? 자건Р에게 말하네 누구를 말해야하나 드디어 말하나 Please tell me something. 안녕하세요 음 잘 들린다 들려? 어 방송에서 들리나 봐야겠다 지금 브라질이 새벽이잖아 음 그래가지고 땡큐 뮬지나 지금 브라질이 새벽 이어가지고 방송을 보다가 잠드셨나봐 네덜 암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어핀다 트랜스 미사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5시간 최고의 노파이널 아 s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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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스데 디나다 디나다 어 아 유어 웰컴 차우차우 빠이빠이 첫 스트리밍을 이제 끝냈는데요. 되게 어색하더라구요. 근데 게임을 하면서 그냥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채팅하면서 하니까 더 재미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포르투갈어를 제가 번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어렵더라구요. 그래서 다음에는 게임 말고 그냥 스트리밍만 해가지고 번역기 돌리면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었다면 좋겠네요. 정말 당황하는 저의 모습 많았을 거에요. 하지만 재밌게 봐주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. 차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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